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는 산악해라고 썼지만 그게 어디든 간에 남녀가 고정적으로 꾸준히 모이는 그런 곳이라면 이런 거지같은 일이 좀 생기긴 하죠. 그럼 봅시다. 제목. 눈과 귀가 썩는 산악해 현실. 원제. 산악해 중년들의 저질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 키우는 젊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주말 날씨도 선선하고 좋아서 가족여행으로 충주호에 놀러갔다가 진짜 와 눈, 귀 다 썩고 아주 그냥 제대로 경악을 하고 왔는데요. 진짜 미쳤나 싶어서 이 얘기를 해보고자 글씁니다. 방탈 죄송해요. 이게 평소에도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만 재수없게 그런 건지. 당시 유람선 타려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온 산악해 사람들이었는데요. 진짜 어찌나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하는지. 도대체 중년 세대의 성장기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랄즈들을 떨어대는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아니 혹시 50대 후반이 되면 바르게 잘 살던 사람도 그냥 다 저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람선 타는 줄에 서 있을 때 자기 친구의 부위를 품으로 끌거나 아니면 뒤에서 와락 끌어안고 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풍성해? 어? 아이고 이런 내 마누라가 아니구만? 이러는 개저씨. 또 지나가는 젊은 아저씨한테 사진 좀 찍어줘요 라고 부탁을 하고는 찍어주고 있는 내내 아이고 참 잘생겼다. 사귀고 싶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개준마들까지. 게다가 유람선을 타자마자 2층 야외에 둘러앉아 소주부터 까고 남의 짝이랑 끌어안고 춤추는 인간들. 그리고 그걸 보고 좋다며 트렁뚜렁뚜렁 쩌렁쩌렁 틀어주는 선장님까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잠깐 선수의 바람 쐬러가 나간 사이에 그 많은 자리를 놔두고 굳이 혼자 있는 내 옆으로 와서 어? 젊은 아가씨 혼자 왔나? 이러면서 추근거리는 아저씨들까지. 사람들 꽉 차가지고 줄 서가지고 나가는 와중에도 그럼 나중에 어차피 죽고 썩어 없애질 몸인데 아끼지 말고 나한테 한번 줘! 이러면서 지들끼리 좋다고 색드립치는 미친 인간들. 아무리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어도 좁은 공간에 다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눈 버리고 귀 버렸어요. 특히 이제 겨우 5살 난 저희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자꾸 뭘 달래? 이러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요? 진짜 이게 뭔 꼴인가 싶고 차라리 꾸미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게 어디든 간에 산악해 출몰하는 국내 여행지는 절대 두 번 다신 가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충주호 물론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외국인 친구에게도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니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는 이 30대는 뭐 다를 것 같니? 시간 날 때 양양에 한번 가봐라. 그냥 길거리가 모텔이다. 대댓글 양양에 술집 많이 생기는 바람에 조용했던 오천 주민 어르신들 시끄러워가지고 밤새 고통 받으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2번 미혼 또래끼리 물고 빠는 거랑 기혼 중년이 딸뻔한테 치근덕거리고 남의 마누라한테 들이대는 게 같냐? 3번 아무리 미혼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물고 빨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 우리들 눈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짐승으로 보일 뿐이야. 알겠어요? 4번 나는 평소 원나이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결혼도 안한 미혼이 저러는 것보다야 이미 결혼했는데 자식도 있는데 불륜과 바람으로 그렇게 보일 짓거리를 하는 중년들이 훨씬 더 극혐이에요. 무서워요. 5번 이거는요. 중년이 돼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고 놀던 애들이 그대로 늙은 거일 뿐이야. 6번 이게 맞죠. 그런 20대가 늙어가지고 더 더러워지면 바로 본문에 언급되는 그런 거지같은 중년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굳이 아랫도리 윤곽 구석구석 다 드러나는 그런 거지같은 레깅스를 입고 산길을 오르는 살덩어리도 완전 거지같고 꼴불견이지? 대랫게 어머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천박함을 아주 꾹꾹 눌러닿는 참으로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군요. 헐 2번 천박한 걸 떠나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나도 그래. 평소 레깅스 같은 거 아니 그게 뭐 어때? 자기 마음이지? 이런 주의이긴 한데 그래도 등산만큼은 제발 이런 썩은 눈갱이 따로 없다니까요. 저번에 살색 레깅스를 입은 사람이 내 앞에서 딱 걸어가는데 와 순간 뭐야 나 홀랑 벗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 이거는 뭐 걸어다니는 인삼도 아니고 도대체 사안에서 왜 이 지랄이야. 이해를 못하겠다. 3번 인삼끌끌 개 공감해요. 핫 그냥 불법 채취해버리고 싶더라니까 뽑아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싶어. 4번 레깅스 그래 산에서 입든 말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생닭처럼 입고 온 산을 싸돌아다니면서 남이 좀 쳐다본다고 시선 강건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 이거 지내만은 아니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 미친 것더라.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테러를 하는 거요. 5번 레깅스보다 등산용으로 나온 바지들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뭐 편해서 입는다고 이거 진짜 100% 1000% 개소리야. 말도 안 돼. 6번 뭐 편한 걸 따지면 레깅스보다 반바지가 훨씬 더 편하죠. 아니 레깅스 그게 나뭇가지 긁힘이나 벌레 등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생살 보이지 말라고 입는 그런 수준인 건데 이게 편하다고 입고 가는 것들은 졸라 감사합니다. 7번 등산 옷은 그럴 때마다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게다가 엄청 너덜거리고 그냥 니들이 쳐다보지를 마. 뭐? 그냥 쳐다보지를 마. 잡았다 이년. 딱 걸렸어 너. 3번 나는 친구들 몇몇과 모여가지고 산에 다니는 아줌마인데요. 저런 사람들 올 60대만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혼성으로 다니는 산악해들 20대부터 그러고 있어. 보고 있으면 그냥 다같이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대절끌 그럼 산악해가 문제인가군요. 흠 좋은 공기를 마시면 발정이 나는 그런 병이라도 생겨요. 생기는 건가? 꿀꿀꿀꿀 2번 중년 스크린 동호회도 장난 아니에요. 나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중년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 진짜 가관이야. 우선 아줌마 같은 경우 팬티만 겨우 가리는 초미니를 입고 아저씨들은 딱 붙는 바지 입고 뭐 무슨 2대2 미팅하는 줄 알았다니까. 서로 각자 부인과 남편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말에 와가지고 저지랄들 하고 있다니까요. 헐 4번 얼씨구 20대 30대는 안 그럴 줄 아나 보네. 클럽 원나잇 헌팅포차에서 만나가지고 원나잇 앱으로 만나가지고 원나잇 이러는 건 뭐 순수한 건가? 차라리 50대는 자기 감정이 좀 더 솔직한 거지. 성욕의 나이가 어딨어. 디렉이 떨어진 50대보다 성욕이 왕성한 2030 세대가 꽁꽁 횟수 또 상대들 역시 비교도 못하기 훨씬 더 많은데 말이지. 더 많다고. 젊은 애들이 성욕 숨기고 매너 있는 척 하는 건 뭔데? 어? 이건 뭐 골불견 아니냐? 아줌마야. 애들이 훨씬 더 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하진 않아. 5번 물러나게 노는 거야. 20대 30대도 같다고 봐요. 그러나 4, 50대 이상이 더 문제되는 건 그들은 이미 기훈이니까. 4, 50대 이상 솔로가 저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냥 아이고 나이 먹고 철이 덜 들었네. 이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건데 자식까지 있는 기훈자가 저짓거리 하는 건 그냥 역겹죠. 규지 같아요. 6번 그냥 젊은 쓰레기가 늙었을 뿐이야. 다른 거 없어. 아니 왜 애들 이렇게 심각해? 7번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질이 좀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그대로 늙었을 뿐이고 거기다 이제 나이까지 먹어가지고 겁이 없어서 좀 더 대담해진 거 그것뿐이야. 다른 거 없어요. 8번 산악회 한번 가봐라. 불륜들 진짜 바글바글하다. 그냥 거기에 미친 바퀴벌레들 같아. 오죽하면 산 입구 현수막에다가 산에서 꽁꽁 금지? 이렇게까지 할까? 사진 본 적 있죠? 산에서 금지 후기 어머 상위 링크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근데 제가 젊은 세대는 전혀 안 그러고 중년 세대만 별로라고 했던가요? 중년 세대 전체가 그렇다고 했냐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본 몇몇 중년들을 꼬집어 본 겁니다. 괜히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 혹시 중년 세대이신가요? 멋지게 나이 먹는 중년들도 많아요. 토닥토닥. 다들 평안한 저녁 되시고 가족 여행 가실 때는 산악회 출물 지역 피하셔서 눈, 코, 귀 보호하세요. 1번 아이고 여기 오늘 내일 하는 할매 할배들 발작 버튼을 쓰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누른 듯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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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2번 제가 젊은 세대를 안 그러는데 중년 세대만 별로라고 했던가요? 언제 중년 세대 전체가 그렇다고 했나요? 라고 썼지만 애초에 본문에 도대체 중년 세대 성장기 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러는 건가? 아니면 50대 후반이 되면 바르게 잘 살던 사람들도 다 저렇게 되는 건가? 라고 했잖아요 네가. 이걸 네가 먼저 세대 문제로 일반화해서 쓴 글인데 어? 금봉어야? 까먹었어? 내 댓글 지가 싸잡아 말아놓고 안 그랬대. 끌 끌 끌 끌 끌 3번 10대 멀티방 저질문화 20대 클럽 저질문화 30대 나이트 저질문화 등등등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대충 몇몇 사례만 보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거 보니까 쓴이도 그냥 꼰대네. 인정하세요? 4번 산악회의 부부는 거의 없어요. 내가 잘 압니다. 왜? 우리 집 근처에 엄청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주말만 되면 등산기 딸 진짜 걔 오지게 많이 몰려오거든요. 하루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두 커플이 들어오더라고. 언니 오빠 이러길래 나는 당연히 가족인 줄 알았어. 언니 부부 동생 부부 이렇게 해요. 근데 1번 여자가 화장실을 가고 2번 여자가 따라가니까 이때 남자 1, 2번이 야! 우리 오늘 파트너 바꿀까? 아 진짜... 참고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저 남자 2명은 1명은 은행 퇴직한 사람이고 또 1명은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었어요. 5번 왜? 나 예전에 알바하던 식당에 산악회 사람들이 뒷부리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보니까 최소 60대 정도는 되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들끼리 뭐 한번 주라 재랑은 하면서 내는 왜 안되냐 이런 미친 소리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엄청 크게 떠벌리는 거야. 그러면서 남녀 모두 깔깔거리고 웃는데 개충격이었고 토 나왔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런 찾아보면 되게 많죠. 다 좋다 이거야. 지들끼리 쏙딱쏙딱 이러고 놀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면 누가 간섭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들 많이 있죠. 추태라 그러죠. 진짜 거지 같고 새끼들이 아니 새끼들 보기엔 안 부끄럽나? 허니 그리고 레깅스도 말이 많은 문제죠. 본인들은 뭐 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팬티만 입고 가지 그게 제일 편하잖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